하나, 둘, 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세븐팀입니다. 세계 최초 노드롱 쇼케이스! 모드롱 쇼케이스의 주인공, 2020년 땀 싸먹을 크래비티를 소개합니다. 크래비티! 모드롱 쇼케이스는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왕복을 다 들은 후에 우리가 제목을 맞춰야 됩니다. 제목을 맞추면 쇼케이스가 끝이 나요. 하지만 우리가 못 맞췄어. 그러면 1절을 다시 불러요. 근데 또 우리가 못 맞췄어. 그러면 힌트 구간을 반복해서 해줘요. 우리가 또 못 맞췄어. 크래비티 신곡 들어볼 텐데. 일단 데뷔곡이 어떤 곡인지. 신곡 자라! 저희 데뷔곡 타이틀곡은요. 어바니팝 장르의 곡이고요. 어바니팝. 주제가 있는데 스스로 가는 틀과 규칙을 깨부수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규칙을 깨부수자. 너무 좋다. 그럼 퇴학되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뭐라고? X팀이요? 모르겠어. 전곡을 다 들어보고 맞추면 되는 거죠? 네. 믿습니다. 빨리 맞추라고 늦게 맞추라고요.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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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 제복 생각해야 해. 그러니까. 제복 그냥 멋있어. 멋있어. 와, 찢는다, 찢어. 와우. 너무 멋있다. 와우, 너무 멋있다. 와우, 진짜 잘한다. 와우, 너무 멋있다. 오우, 크리프리. 뭐라고? 엑스티뮤? 엑스티뮤? 모르겠어. 아우. 터미널 이용해? 불러, 불러요? 버닝, 버닝. Beatles. 디퍼어? 디퍼어? 디퍼어. 디.. 디퍼어? 희르너 희르너 뭐라 그래? 터미널. 너는 너는 너를 개발 세상이 널 비추는 그 거울 속에 순세로 널 다 선트를 부수면 돼 뷔어 러닝 러닝, 러닝, 러닝 지금 이 그때가 브레이킹더 룸 엔드스 파워백끄러 룸 오 멋있어 그림박수 와! 너무 멋있어. 한 방에 맞춰도 돼? 네. 하나, 둘, 셋. 버딩버딩. 그냥 내 느낌적으로 지진다면 그냥 멋있어 였고요. 멋있어. 가사 중에 그게 이펙트 있더라고. 이뻐. 힌트 좀 더 줘봐. 일자랑 있다. 영어 있다. 영어다? 영어다. 깨어놔야 돼. 턴인업이긴 나보다. 턴인업. 턴인업. 턴, 턴. 턴업. 턴, 턴이. 턴, 턴. 비П unos자 비П OFT hug. 뭐? fam. 다시 한 번 해 줘. 미칼놔, 블랙. 아니, 얘기했는데? 아니, 베이컨 나왔던 거. 베이컨? 베이컨 무비였어, 베이컨? 베이컨? 어, 이거 같은데? 베이컨 러브? 아! 뭐야? 본인 쪽이야, 앞 쪽이야, 앞 쪽이야! 아, 진짜 아까워. 거의 나왔어요, 진짜 거의 나왔어요. 갑자기 비슷해요. 아, 그럼 미안해. 호도해야 되겠다. 아, 미쳤습니다. 한겹살 다 소화됐겠다. 바로 나와요, 바로. 진짜? 바로 나와? 바로 나와? 오케이, 잘 들어야 돼, 언니. 베이컨 러브? 찍을게, 찍을게, 찍을게. 뭐라고? 뭐라고? 브레이크 오드 룰루스. 브레이크 오드 룰루스. 브레이크 오드 룰루스. 브레이크 오드 룰루스. 규칙을 깨라. 브레이크 오드 룰루스. 규칙을 깨라. 너무 길어. 언니, 뭐가 길어. 브레이크 뭐 하나 더 있잖아. 뭐든. 브레이크. 모든. 하나, 둘, 셋. 언니 뭐였어? 브레이크 오브 더 루시! 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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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뗐어 뗐어! 브레이크 더 루시! 렛츠 브레이크 오브 더 룰들 롤들 롤들 플레이크 오브 더 룰들 렛츠 브레이크 오브 더 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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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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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nav 우리 그대야 breaking the rules Who breaking the rules Shaky jaman의 flame 둘로 쌓다가는 daze 나 내가 원하는 게 돼 그린대로 보여 내 미랜 누군가 않고도 내 brain 우죽하지 매 우리 그대야